오늘은 또 오늘이라 좋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.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나는 어제를 아쉬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.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.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의 희망이겠죠. 오늘 우리 활짝 웃으며 시작해볼까요? 어깨도 한 번 쭉 펴고 크게 심호흡도 한 번 하고 콧노래도 한 번 불러볼까요? 좋은 하루를 생각하면서 항상 즐겁게 행동하고 밝게 생활하면 기분이 침울해질래야 질 수 없겠죠. 당신의 하루에 행복 가득한 마법의 가루를 뿌려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껏 웃음껏 만땅인 하루 보내세요. 乐으로 만땅인 하루 보내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